대전지법 형사항소산부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시내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 6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 42살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